아! 위의를 도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30분 널 쓰러뜨리겠어 그렇답니다 아 이게 딱 시작이군요 아 아 좋았습니다 아 아 깼, 깼습니까? 아 아 페이지가 여러개 있나 보군요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, 좋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마지막에 거미, 거미기술을 쓰는건데 이야 밀고 하지만 잡았습니다 아 아 그런 것을 준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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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터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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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ㄴㅇ 나 해본 부금이야 그래 ㅋㅋ 아 깊이.. 오.. 투비 가운디쇼 더블클릭하면 스파이럴 미럴 이미럴 스케일 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스킬이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스킬은 최대 15명의 780% 데미지를 12번 도가 공격하는 거울이 거미를 소환한다 그렇답니다 안보여도 드리도록 하지 야 광역기야 이거? 과격기에다가 계속 12시 야 어머 무시한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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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